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유방암과 유전, 유방암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족력이 있으면 한 명 있을 때 두 배, 두 명 있으면 세 배, 세 명 있으면 네 배 정도의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력에는 반드시 유전적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비슷한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전체가 좀 비만하다든지 가족 전체가 좀 기름질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출산을 좀 적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무조건 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유전자가 가족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히스토리는 가족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두 달이나 기다린다고요? 왜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보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보험 기준이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40세 이하 여성의 유방암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양쪽에 다 유방암이 걸렸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유방암인데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 하셔야 되고요.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최장암, 그리고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족력으로 간주해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유방암하고 난소암을 동시에 갖게 됐어요. 그 역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60세 이하라면 이 역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유방암이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긴 것은 아닌지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1시간 기다렸는데 3분 진료하고 끝났다고요? 왜요?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최소한 10% 이상의 가능성이 저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빈혈 검사하는 피검사를 한 2바틀 정도, 보통 3주 정도 걸리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요. 사실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는 DRCA 1번과 2번 유전자입니다. 이 두 개의 유전자가 전체 유전성 유방암의 한 50% 정도를 저희가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60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는 패널 유전자 패널 검사라는 것들이 나와서 가정력이 많은 경우에는 이 패널 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장점이 저는 있다고 보겠고요. 또한 가정력이 굉장히 많은데 BRCA 1번, 2번도 음성이고 패널 검사도 음성인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검사는 MLPA 검사입니다. 이 MLPA 검사는 BRCA 1번과 2번 유전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로는 굉장히 작은 부분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의 변이가 이만큼씩 잘라져 있는 예를 들어서 BRCA 1번 유전자의 절반 이상이 다 없어지는 그런 유전자의 변이는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MLPA 검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드물지만 유전자의 변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지난 5년간 한 3, 4명 정도의 이런 굉장히 큰 유전자의 변이를 MLPA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력은 많지만 유전자의 이상이 없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의 검사 플랜 혹은 검진 플랜들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고 발견됐을 때는 여러 가지 예방적인 수술을 같이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건강한 여성이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면 특히 더 비만하지 말아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불필요하게 엑스레이를 찍는 일은 되도록이면 피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출산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유수유 역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두 번째는 검진입니다. 보통 25세부터 유방암 검진을 권장해 드리고요. 자가검진 25세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25세부터 29세까지는 MRI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3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MRI 촬영과 유방 촬영, 액스선 촬영을 번갈아 가면서 6개월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넘으면 난소암에 대한 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질을 통한 초음파를 해야 되고 피검사, CA125라는 피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난소암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화학적 예방법입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목시펜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예방적인 수술입니다. 브라카 1번 유전자 이상 있는 여성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에 있어서는 예방적인 유방절제술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증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방적 절제술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난소절제술은 이것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수술입니다. 브라카 1번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보통 40세 이전에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브라카 2번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45세 이전에 예방적으로 난소와 난관을 절제하면 저희가 사망률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옵션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과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유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제가 이미 찍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같이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